주말, 저녁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공무장님도 나와 계시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프리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좀 움직입니까? 엔비디아가 움직이나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잘 아시나 싶었습니다. 엔비디아... 아, 뭐... 오면서 혹시 내용 나온 게 있으면 제가 모르는... 아, 많이 올라가네. 엔비디아가 지금 3.6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4% 올랐고요. 어제도 그렇죠. 요즘에 좀 많이 쉰 것도 있지만 오늘 아마 장충헌 때 올라가면 어떤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어제는 투자회견 목표주가 올리는 내용이 나와서 올라갔고요. 한번 잠깐 볼까요? 하나 또 조금 전에 30분 전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 버진 갤럭틱이 일단 UBS에서 매수견을 제시하면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버진 갤럭틱 아시겠지만 내일 토요일이죠? 월 22일 날 비행 테스트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잘 지켜보시고 잘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아, 엔비디아가요? 이거 엄청나는 좋은 기사입니다.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을 단행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4대 1. 13분 전에. 13분 전에. 13분 전에 나오자마자 주가 올라가네요. 축하합니다. 저 말입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다... 근데 뭐 쉽게 요즘에 많이 빠져갖고 이렇게 올라와도 아마 과거에 수준까지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 주를 네 주로 하는 스플릿을 진행하면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스플릿 상당히 뭐 회사의 어떤 상태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만 어쨌건 상당히 좀 추세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13분 전에 어떻게 기사가 나오네요. 진짜 한 번도 예상치 못한 게 나왔고요. 여러분도 아마 엔비디아 보호하신 분들은 당분간 좀 주가 강세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버진 갤럭티도 역시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UBS에서 뜬금없는 매수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3%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버진 갤럭틱은 이제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내일 나오는 그 테스트에 대한 상당히 좀 좋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또 지금 고점 대비 주가 한 70%가 빠지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 와있다가 지금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오면서 이렇게 좀 본 기사는 이 정도가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장범 부장님 버진 갤럭틱의 매수 의견은 왜 뜬금없는 매수 의견이라고 설명해 주십니까? 똑같이 매수 의견인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이제 잘 아니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제가 만약에 UBS의 전문가라고 그러면 첫 번째 비행기 내일 뜨는 이제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저 같으면 이제 이걸 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그런 비행기 된 테스트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 기분 나쁘시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제 끝난 장범을 좀 볼 건데요. 어제 다 올랐습니다. 대부분 어제 90% 이상의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시가 쪽에 상위 종목들이 다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1, 2%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가 4%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 조금 테슬라의 반등이 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캐시우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조금 계속 달렸던 금융과 에너지는 또 한 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별로 지금 계속 쉬고 있는데 많이 달렸죠 그동안. 약간 좀 쉬어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을 보겠습니다. 업종을 보게 되면 에너지 하나만 쉬었고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IT가 1.87%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가장 높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고 보니까 또 시장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뭐 월화수는 안 좋았지만 어제 반등하고 왠지 오늘도 반등할 것 같은데 딱 지난주 똑같은 양상이거든요. 지난주 역시 월화수 빠졌고 목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간으로 보게 되면 약간 약보합 정도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는 이게 살렸죠. 물론 이제 이거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업수단 시점 건수를 많이 안 봅니다. 왜냐하면 매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안 봅니다만 어제 이제 팬데믹이 가장 낮수치까지 빠지면서 시장 상승을 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막 되게 많이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나만 갖고 측정이 안 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서 고용시표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바람직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일단 지금은 왜요? 43만 4천 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게 팬데믹 이전 수치도 고맙게도 장보분장님께서 갖고 오셔서 제가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 그래프 다시 한 번 볼까요? 네. 이거 한 20만 건 되었죠. 예전에는 원래 한 20만 명 정도가 회사 그만두는 게 일반적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도 이미 직업 갖고 계신 분 중에 40만 명이 해소되거나 그만둔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스틸 비상사태네요. 여전히 네. 그렇습니다. 높을 때는 600만 명까지 물론 이제 팬데믹 때였지만 그렇게 되고 있고요.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만약에 팬데믹 이전에 평상시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한 1년 반 1년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아직 일자리 못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미 일자리가 지금 있는데 팬데믹 이전부터 일자리를 갖고 계셨건 팬데믹 이후에는 일자리를 잃었다가 최근에 다시 취업을 하셨건 그런 분들 중에서도 예전보다는 두 배 이상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당한다는 건 네. 그렇죠. 뭔가 가게 문 열었다가 다시 닫는 분도 이제 막 생긴다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제가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회복 아직 회복이 덜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회복이 덜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그 프리랜서의 삶도 참 왜요? 장점도 있다. 저희는 뭐요? 저희 스스로 가는 거니까 일단은 계속 연준의 글귀에 보게 되면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이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용지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뭔가 하기에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가장 낮은 순식까지 내려왔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 다다음 주까지 한 달 정도까지는 한 40만 건 때문에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업 실적을 볼 건데요. 로스토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시면 굉장히 의류가 싸게 파는 굉장히 저렴한 옷을 판매하는 그런 업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옷 판매에 이벤트를 해서 어떤 보물섬처럼 보물찾개처럼 찾으면 또 싸게 해주는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29달러의 어떤 적자로 보이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eps 예산책 0.88이었는데 1.34가 나와주면서 잘 나왔고요. 매출을 보게 되면 굉장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145%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주가도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또 15억 달러의 자수증 매입을 발표하면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주주한테 화난한 정책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별로 제가 갔을 때는 살 게 없었는데 지금이야 리오프닝 경제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옷을 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홈디포는 실작을 지난달에 얘기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실작을 발표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eps 매출은 정말 좋았는데 올해의 얀잉 가이던스를 얘네들이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가 올라가는 거 보고 얀잉 가이던스 제공 안 한 게 좀 찝찝하다 했는데 역시 그 뒤로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요.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매주 동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200억 달러의 자수증 매입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금액입니다. 200억 달러면. 지금 한국 돈을 쳐도 이게 얼마입니까? 한 23조 원 정도? 엄청난 규모의 바이백을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일단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 분기 배당도 1.65달러로 약간 올려서 지금 배당을 지급한다 발표했는데 이게 이 기업이 137분기 연속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거든요. 상당한 기업이다.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 전에 혹시 배우셨습니까? 배당 귀족주? 귀족주요? 네. 배당 귀족주라고 조금 전에 정의를 내렸을 것 같은데 앞에 나오신 분께서 배당을 점점 늘리는 회사도 배당을 25년 동안 늘리면 배당 귀족주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훨씬 더 많이 지급했는데 이 기업은 배당 귀족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올리지 않은 해가 또 있거든요. 아, 유지? 네. 매년 올려야 됩니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S&P 500 종목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귀족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받으려고 그러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올해, 참고적으로 올해 들어온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다 몇 개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하는 기업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그게 바로 IBM이 올해부터 일단 그 타이틀을 받게 됐습니다. 25년간 배당을 늘려왔어요? 네. 25년째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부터 배당 귀족주에 이름을 올린 많습니까? 그런 종목이? 네? 많아요? 배당 귀족주가? 56개. 56개? 56번째 종목으로 이번에 좀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배당 귀족주가 되면 배당 귀족주가 아까 노블 같은 ETF에 편입이 돼서 나름대로 또 수급이 좋아지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좋았는데 실적 전망을 제공하지 않은 게 하나 흠이 돼서 주가가 빠졌다는 거 홈디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홈디포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빠지냐는 질문이 많으신데요. 지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전망도 발표하지 않으면 주가가 빠진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이버 보안회사 팔로알토가 지금 이제 산목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잘 나왔습니다. 지금 잘 나왔고 또 돈을 벌면 이렇게 또 10억 달러의 바이백을 또 발표하는 모습 자소수 매입이 정말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일단은 주주 정책 중 하나로 일단 지금 발표하면서 수급도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바이백 얘기는 아마 앞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자주 보이지 않을까 그게 좀 생각이 듭니다. 바이백 다음에 배당은 좀 살아나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배당과 바이백은 올해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팔로알토 봤고요. 데커스 아웃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십니다. 데커스 아웃도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런데 딱 보시면 신발이 딱 보이죠. 뭔가 맺히지 않는데 더운 여름에 어그를 신는 거 어그부츠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어그부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은 58센트였는데 두 배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매출도 역시 거의 50% 이상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그부츠가 상당히 많이 팔리는 그런 부츠잖아요. 그런데 이거 겨울용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신발이 있어서 많이 팔리고 있고 하여간 뭐 특히 어디입니까 호주입니까 이거 뭐 상당히 인기 신발이거든요. 물론 이제 크록스처럼 그런 신발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어그부츠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커스 아웃도라는 기업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어그부츠에 좀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그부츠요? 어그부츠.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냄새가 상당히 발냄새가 좀 많이 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뭐 자기 거 자기야 신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그러니까요. 하여간 그렇다는 거. 미국은 그냥 신발 신고 다 남의 집도 들어가고 자기 집도 들어가고 그런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 뭐 벗을 일 없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언젠간 벗어야겠지만 그래서 어그부츠, 데커스 아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크루즈에 관련한 좋은 기사가 나와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카니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롤웨이지안 크루즈가 지금 3사에 대해서 7월부터 운항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왕이면 7월 4일 날 하면 좋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7월 4일 날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하여간 7월부터 운항이 재개됩니다. 이왕이면 독립기념일 날 운항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시에틀을 출발한 크루즈 운항부터 운항을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단 조건은 타시는 분들은 14일 이내 백신 접종을 맞거나 맞은 걸 증명하면 탈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한 아무나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은 분들만 약간의 선별적으로 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하면 또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미국은 많이 맞지만 이게 글로벌 기업인데 다른 데는 거의 안 맞잖아요. 못 맞잖아요.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에서도 손님 태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선별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하여간 엄청난 큰 배가 떠다니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보니까 노후의 여행을 크루즈로 꿈꾸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분 한 사람이었는데 안 타는 걸로 저는. 왜요? 이거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배가 한번 딱 묶여버리면 사람이 못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감염을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을 때도 못 나오잖아요. 계속 묶여 있잖아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좀 나와요. 어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약간의 밀폐된 공간에서 그냥 갇혀 지내는 거잖아요. 그거 싫어하시는군요? 그렇죠. 싫어하 되게 싫어합니다. 밀폐된 공간. 그래서 일단 저는 안 타는 걸 하는데 하여간 나름대로 어떤 낭만도 있고 그런 여행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올라가니까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딱 보시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금가격입니다. 금가격. 금인데 금이 지금 빨간 선이 뭐냐면 200일 선이거든요. 200일 선 위로 딱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늘부터 금에 대한 리포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천 달러 간다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금을 사야 된다. 상당히 많은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거 딱 올라오는 거 보고 일단 또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되는 거 아니겠냐 하는 분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걸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력하게 밀고 있는 월가의 분위기로 보게 되면 최소한 포트폴리오의 한 10% 한 20% 정도는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건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200일 선이 약간 누워있어요. 누워있어서 이게 안착할지 제 차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200일 선 위에 올라온 게 지금 거의 오랜만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고 있는데 어차피 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이 없거든요. 한국 국내에서는. 왜요? 관심이 있어요. 금을 잘 투자 안 하시죠. 재미도 없고. 또 투자 수단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이걸 사진을 갖고 오면서도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금값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도 금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금이 다 있기 때문에 아 집에 금이 있는 것과 금 ETF에 투자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해도 관심들은 늘 있죠. 금에 대한 관심이 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골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보시면 뭐 약간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악어입을 가져왔는데 이게 악어입이 제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역시 월과에 오늘 나왔던 보고서 중 하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빨간색이 테크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테크가 모여 있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빅테크, 빅6, 빅5가 모여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점유율이 S&P500 차지하는 그 비중이 40%에서 약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그들이 이 시장을 거의 자주 우지한 거죠. 그런데 지금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정확히 언제냐면 과외 언제적이냐면 닷컴버블 때 이 정도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S&P500에서 그런데 꺾여 내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밑에서 기고 있는 에너지가 계속 비중을 낮아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딱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지금 에너지가 물론 S&P500 내에서 한 2%, 3%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이게 지금 약간 깨지면서 이게 입이 닫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테크는 내려올 것이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올라올 거기 때문에 혹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차트의 모습이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최근에 유가가 빠진다든지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에너지는 가져가자는 그런 리포트 같은 게 많습니다. 한 번에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진짜 악어처럼 생겼어요. 이 모습이. 지금 악어 같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악어입이었는데 저는 악어입에서 악어입이 무슨 했나 봤더니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꺾여서 물론 붙지는 않겠지만 너무 벌어진 게 약간 다물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악어도 입을 계속 못 벌리겠죠. 언젠가 닫아야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다 봤는데 상당히 장황한 내용이 더 많은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왜냐하면 일단 여러 가지 캐시우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좀 말씀드리면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에서 일단은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되게 내용이 좀 길어요. 그런데 압축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내용만 가져온 건데요. 최근 들어서 테슬라와 코인베이스를 추가 매수하면서 더 샀습니다. 테슬라와 코인베이스를 추가 매수하면서 향후 5년 동안 포트폴리오는 약 3배 정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가. 현재 포트폴리오가 아시겠지만 다 반토막 이상 났거든요. 그런데 그 포트폴리오가 연간 25% 이상 상승하면서 5년 만에 3배가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정말 강력하게 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봤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인터뷰하는 분이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특히 이걸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etf 너무 우려가 큰데 월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이 사람도 안다는 거죠. etf에 우려하는 전문가들 있다. 그런데 그들의 etf는 그들은 etf의 인프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etf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arkk 시리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우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두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의 위험요소가 더 빠지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 종목도 반등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그러면 중소용주 소용주만 자꾸 하지 말고 대형주주를 가져가면서 포트폴리 다 변화시키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꿋꿋하게 그냥 지금처럼 해온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인터뷰가 끝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뭐 전혀 흔들림이 없는 캐시우드께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자기 arkk 시리즈에 대한 상당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서 진짜일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교체 안 할 수도 있겠다? 아니 진짜 교체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가져가서 결론적으로 3년 내 5년 내 3배 정도를 벌 수도 있겠다 잘하면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주식은 그렇긴 한데 저분은 etf에 계속 사람들이 투자를 하러 들어와야 돈 버는 모델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략을 또 바꿔서 달리 가면 저 etf에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음에 떨어지면 또 바꿔야지 하면서 또 떨어질 거니까 차라리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저 전략 못 믿겠는데 싶어서 손님이 떨어지는 거나 저기는 뭐 주대도 없고 설악도 없어 하는 거랑 비교해보면 차라리 유지하면서 장렬하게 전사하더라도 전사하는 게 그럴 수도 있겠죠. 손님도 계속 또 모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나온 다음에 댓글을 보니까 우리의 선량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여간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하면 쭈삐쭈삐하거나 뭐 이렇게 좀 어쨌거나 자기의 성과가 퍼포먼스가 안 나오니까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들을 더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하여간 무슨 얘기하냐면 자신감이 넘친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ARK 시리즈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 테슬라 코인베이스 같은 것도 매수하는 것도 이분이 갖고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는 조금 전략을 좀 바꿀 것 같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일 나오는 얘기는 또 뭐겠습니까? 테슬라에 대한 얘기인데 테슬라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좀 또 월가에도 비판가들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테슬라나 비트콘이나 같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묶여진 자체가 일러 머스크의 탓이다. 이렇게 왜 같은 테슬라하고 비트콘 자체를 같은 상품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거 하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같게 된 거고 마치 주가도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하필 또 오늘 딱 꼬집은 거예요. 오늘 반등했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테슬라 반등하지 않냐. 그거 봐라. 같이 그냥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은 친구다 친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우연이라고 보고 있고 다른 거죠. 가상화폐하고 테슬라는. 그런데 일단 너무 많이 일러 머스크가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캐시우드한테 또 비트코인하고 일러 머스크한테 물어봤는데 똑같이 그냥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잘 되고 있는 거다. 잘 돌아가고 있는 거다. 테슬라에 대해서도. 네. 테슬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뭐 갖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는 정말 뭐 하나 바꿀 필요가 바꿀 이유가 없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나무님 저분이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바꾼다고 확신이 들 수는 없겠으나 바꿀 가능성이 큰, 바꿀 기업들을 미리 찾아서 그 회사의 주가를 올려줘야 그래야 그 회사도 증자를 해서 돈도 들어가고 그래야 그 꿈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그런 회사 찾아서 담는다. 그런 컨셉이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종목들도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을 바꿀 것 같은데 아직은 작으면 쟤를 그럼 담지 말라는 얘기냐 하는 얘기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다우가 0.56% 올라갑니다. S&P500이죠. 0.56% 다우가 0.74% 오늘은 다우가 좀 많이 올라가네요. 나스닥은 0.39%로 어쨌거나 출발 상황은 좋은 거고요. 여기 기사에 맨기사 나오지만 이틀째, 이틀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공포 중에 이틀 연속 올라가는 건데 인플레이션 공포? 글쎄요.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이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공포스럽지 않아야 되는데 어차피 다시 한 번 공포가 심해지면 주가도 빠지겠지만 하여간 지금은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 공포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엔비디아는 아까 얘기했지만 잠깐 볼게요. 엔비디아 지금 주가 상승이 좀 큰데 600달러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번에 한 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보여드린 게 셔윌리엄스라는 페인트 기업 그것도 역시 분할했는데요.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감이 많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사상 최고치는 648달러이기 때문에 한 40달러만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 가지 않을까 그게 보입니다.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왜요? 아니요. 좋아서요. 좋은 거죠. 그다음에 기사를 좀 보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VFC, VF Corporation.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지금은 그런 말 안 쓰죠? 등골브레이커, 노스페이스, 그다음에 팀버랜드, 반스신발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예상보다 낮은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발표해갖고 당연하죠. 지금 주가가 당연히 빠지겠죠. 일단 지금 보니까 생산 지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한 6%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악세사리 기업인 버클이 있습니다. 악세사리 기업 버클인데 이것도 역시 아, 이거 진짜 실적이 잘 나왔네요. 7.9%. 버클이요? 버클, 네. 뭐 하는 기업이에요? 악세사리 만드는 기업. 악세사리? 네. 그래서 역시 7.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면 0.43 대비 예상했는데 1.16이나 2배 이상 잘 나온 거죠. 이런 경우에는 주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팔로알토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디어. 디어양 컴퍼니. 그러니까 농기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농기계에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었죠. 집에 있으면서 특히 농사 진동 분들이 인력이 공급이 안 돼서 전부 다 기계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워낙 잘 팔렸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회사에 보게 되면 잔딥 깎는 기계가 또 많이 팔렸고. 또 이 회사가 농기계가 파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사료 같이 팔거든요. 그래서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지금 4.52 대비 예상했는데 5.68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올해 전체 전망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다시 한 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풋락커라는 신발 소매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abc마트 같은 거죠. 다 파는 거. 이것도 역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1.09 나왔는데 예상했는데 1.96이 나와서 3.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예상보다는 80.3%가 잘 나왔다. 이건 뭐 진짜 엄청 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풋락커 같은 거는 이게 코로나에 대한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진 거고요. 원래 실적이 그리 좋은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좋은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데커스 아웃도는 아까 말씀드렸고 로스트워드 아까 말씀드렸고요.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반도체 장비 업체죠. 이것도 역시 예상치보다 12센트가 잘 나왔습니다. 실적 매출 잘 나왔고요. 그래서 전망도 올렸고 이건 뭐 무조건 올라가겠죠. 주가는 한 1.1% 올라간다 합니다. 특히 집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볼까요 모더나 모더나는요 모더나는 일본과 한국 나오네요. 일본과 한국의 일단은 당국의 승인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일본은 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것도 또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모더나 주가는 한 1.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또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맵을 보면 뭐 지금 엔비디아만 짙은 녹색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장 초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밋밋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껴있는 게 여기 뭘까요 여기 껴있는 게요. 아 에시가 한 2.87%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시. 에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 수공예품 전문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자기가 만든 거 올려서 판매하는. 그다음에 하나 또 빠지고 있는데 이게 뭔가 볼까요. 아 VFC. 아까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지금 이제 주가 많이 빠집니다. VFC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팀버랜드. 그다음에 노스페이스. 반스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지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만 소폭 빠지고 있네요. 애플만 좀 빠지고 있고. 지수도 장 초반보다는 좀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봐야겠죠. 아직 뭐 시작하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네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 아마존 다 애플까지 약보합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실적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큰 회사들은 실적을 깜짝 실적을 보여주면 이제 실적을 극복하겠지만. 네. 요즘 그 나오는 뉴스들의 흐름을 보면 참 좋을 일은 없어 보인다. 네.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뉴스는 독점 기업이라고 자꾸 뭐라 그러고. 네. 연준에서 나오는 뉴스는 테이퍼링 쪽으로 자꾸 이야기 좀 나오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러나 또 이제 세상을 바꾸고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올 만한 기업을 찾아보자고 하면 또 그런 기업들 말고는 눈에 잘 안 뜨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잣대로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죠. 특히 이 프로듀처럼 폭넓게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직 답이 안 나오죠. 저도 생각을 좀 폭을 좁게 세서 투자에 성공해보고 싶습니다. 하여간 뭐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주말에는 좀 쉬십니까 장 부장님? 네. 주말에는 뭐 낮잠을 되게 좋아합니다. 낮잠. 낮잠을 밤에 자는 것처럼 잡니다. 저는 길게요? 한 6시간 이렇게? 길게 잔다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면서도 그냥 밤에 자는 거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죠. 낮잠이라고 느낌이 다른가요? 모르겠습니다. 나이 들면 좀 달라질지는 모르겠네요. 하여간 되게 열심히 자요. 주중에는 조금씩 좀 잠이 좀 부족한 게 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부은 겁니다. 이게 사실. 하루에 얼마나 주무세요? 하루에 한 4시간 자죠. 4시간. 하루에 4시간이요? 네. 와. 어떡합니까? 수면 시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제가 잠을 많이 자면 홀쭉해질 겁니다. 아마. 아침도 일찍 일어나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죠. 아침에. 아침에부터. 저희도 아침에 방송이 있어서 방송 준비하고 자료를 만들고 그게 하루 일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낮에 한 1시나 2시쯤 이렇게 저랑 만나서 같이 주무시죠. 한 2시간씩. 네. 여기 원래 여의도 근처에 자는 공간이 있었어요. 단잠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 낮잠 카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망했습니다. 여기 기사가 나오는데 이거 하나만 소설을. 그럴까요? 네. 보잉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잉. 보잉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보잉이 이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737 맥스에 대한 생산을 2022년 연말쯤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제일 좋은 기사죠. 일단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계획만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 뭐 진짜 가시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2분 전에 나오는 기사거든요. 2분 전에.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보잉 주가만 보고 오늘 제 또 할 일을 끝내겠습니다. 보잉. 그래서. 3.1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잉이 올라가서 다우를 이끌고 있다. 상승을.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여기서는 마무리하죠. 여의도에 수면카페 하나 좀 만들어주십시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다 거의 있는 거 아닙니까? 모이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좀 많으면 저도 조금이라도 출자해서 같이 만들까요? 조합을 만들어서 출자를 같이 하고 조합원들은 공짜로 자고 그 대신 초기에 인테리 비용 좀 내고 나머지는 영업해서 나눠갖고. 그렇습니다. 해볼까요? 네. 한 번. 여의도에 낮잠카페 만들기 카페를 만들어서 회원을 한 번 모아보죠. 그러니까요. 다 저희가 1번 다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그 안에서 만나면 인사하지 않기. 서로. 인사하기 시작하면 잠이 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셨네요부터 시작해서 서로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자 장우석 본문장과 함께 마지막 시간 마쳤고요.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쉬시고 주말에도 3프로 TV 콘텐츠 많이 봐주시고요. 3프로 TV 콘텐츠 안 보실 거면 푹 좀 쉬시고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 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 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 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microbial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ari